네, 이번 순서는 꼼꼼한 언론 모니터와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 뉴스 토파 보기 시간인데요. 고지혜 기자, 오늘도 코너를 여는 첫 사진으로 어떤 사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신문 일면 사진 소개해 주는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매일 변화하는 우리의 주변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일면이지만 이게 또 특정한 시기에는 연례 행사처럼 어김없이 반복되는 그런 일면 사진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거, 지난주에 있었던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 직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4일, 도내 4개 일간지 모두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가족들의 상복 모습, 일면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먼저 재민일보부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딸을 꼭 안아주고 있는 아빠의 따뜻한 부성,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았고요. 자, 뉴재주일보 일면도 비슷한 일면 사진 담았습니다. 딸인가요? 좀 뭔가 되게 닮아 보이는데, 뭔가 굉장히 좀 즐거워 보이는 모습,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엄마라고 빠질 수는 없겠죠? 자, 한라일보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좀 약간 세로 방향으로 편집해서 색다른 여운을 남겼는데요. 뒷모습입니다마는 그래도 딸을 꼭 껴안는 엄마의 따뜻함,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일보는요. 개인에 주목하지 않고 고사장 문을 빠져나가는 풍경 담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여느 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치른 시험, 모두들 마스크를 껴있죠. 아마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그래서인지 수험생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억에 깊게 남는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과 부모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수능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것 같은데요. 수능 이후에 방역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논술이나 면접을 위해서 수도권에 수험생이 몰릴 예정이라서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능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또 수능 한파 추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넘어선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이제 절기상 배설이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자 뉴재주일보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라산에 내린 첫눈 담았습니다. 첫눈에 내린 지난 29일 한라산 천백고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탐방객들의 즐거운 표정 포착을 했는데요. 이날 적설량 1cm 내외였다고 합니다. 아마 눈이 좀 더 많이 쌓이셨으면 눈 싸움도 하고 좀 뭔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좀 눈을 만끽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약간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해 한라산의 첫눈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늦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요. 올겨울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만큼 이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만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연말하면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 가슴에도 사랑의 열매 그리고 박아름 아나운서도 이렇게 배지를 착용을 하셨는데요. 이맘때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열매 2021 나눔 캠페인이 시작되는데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사진이 지난 1일 제주일보 일면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번 캠페인 내년 1월까지 62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 모금 목표액 37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이게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반영하다 보니까 모금액 목표가 지난해보다 10억 원가량 줄인 규모라고 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주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만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금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된다고 하고요. 이 밖에 복지서비스 공백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저희 KBS 제주방송총국에서도 모금을 접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각종 뉴스 보도에 문제점을 짚어보는 차례입니다. 이른바 기사의 탄생인데요. 먼저 미성년자 등을 유인해서 성석취물을 제작한 배준환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주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몇몇 보도에서 문제점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게 되는 게 또 바로 성폭력 보도물입니다. 사실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는 만큼 제목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하는 그런 보도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재판을 받고 있는 배준환에 대해 검찰이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상당수 매체가 재판 내용을 보도하면서요. 자극적인 제목을 뽑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라든가 과정을 이렇게 기사에 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션을 줘서 기프트콘이라든가 상품권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라는 그런 표현에서부터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이만큼 많다더라.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피해자들의 연령이라든가 구체적인 영상물 게시 방식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배준환의 약간 영웅적인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이른바 재판에서 나온 다양한 정보들이 기사에 그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반영돼서 보는 눈사를 약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이 워낙 많은 사건이기도 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이기도 한데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도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성범죄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에 제정한 성폭력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몇몇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깃거리로 다루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보이도록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건의 가해 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향하고 선정적 묘사 또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의 예방과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항상 자주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막상 또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준칙이 존재하는 만큼 기성 매체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앞으로 언론의 개선해 나가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보도 내용 살펴보셨나요? 네, 아마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제주의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드림타워가 오는 18일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야, 광고야, 모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림타워 개장을 앞두고 패키지 상품이 출시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예요. 객실 사진은 물론이고 요금,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서비스 등이 굉장히 자세히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몇 개 매체가 기사를 작성을 했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요. 한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돈 외에 약 30개가량의 매체가 이 내용을 지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도 거의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 전달의 가치가 있는 보도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드림타워, 지금도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중단이 됐는가 하면 화재 오인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해프닝이 최근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지 않아서 좀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드림타워가 개장을 하게 되면 도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론에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한 네 번째 송악 선언과 관련해서 일간지별 보도 뉘앙스가 차이가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정과 공존에 역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불허하겠다라는 원지사의 네 번째 송악 선언이 지난 월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뉘오션타운, 그리고 오라관광단지, 그리고 동물테마파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말 주상절리 일대에 추진되던 부형 호텔 조성 사업이 말 그대로 제동이 걸렸는데요. 네 개 일간지에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제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주일보 같은 경우는 주상절리대의 부형 호텔 안되, 재민일보, 중문관광단지 수정 불가피, 그리고 뉴재주일보, 부형호텔 등 개발 행위 제동처럼 원지사의 네 번째 송악 실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전달하는데 지면을 할애한 반면 유일하게 한라일보만 논란의 불씨를 남긴 송악 선언 실천 조치 4호라는 기사로 이날을 발표를 평가져라 했습니다. 제주도의 일방적인 건축 허용 기준 강화 때문에 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됐는데 훼손과 사유화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에 한번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한라일보, 부형그룹의 이준근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계열사로 분류된 곳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 아마 기사를 접근하면 기사의 맥락과 뉘앙스 좀 약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신문별로 맥락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관점이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괜찮았던 보도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일간지 일면 사진 소개해드리면서 수능 시험 관련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모든 학생과 청소년들이 수능을 치는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일 텐데요.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고민과 진로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진가의 길을 걷고 있는 17살 소녀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당찬 청소년들을 소개하면서 잔잔한 감동 그리고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서 굉장히 저도 재미있고 흐뭇하게 봤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다른 존재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의 목소리에 도내 언론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고지혜 기자